바벨을 세워놓고 여기 휠톤을 꽂아놓으면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죠. 중심만 잘 맞추면 오토바이들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다림들 보면 그렇게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 따로 이런 모먼트함이 안 실렸을 때는 얘 혼자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1cm만 이렇게 기울이더라도 휠톤이니까 제가 날라가 버리거든요. 스쿼트도 똑같아요. 스쿼트든 벤치든 다른 것도 이 바벨의 무게를 온전히 내 몸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바다 들리면서 이렇게 앉아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일단 내가 움직이는 게 우선이에요. 어디를 더 세게 잡고 배를 잡고 다리를 잡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금씩 어긋나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걸려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보완하려고 힘을 나도 모르게 중단해요. 이때 힘이 엄청 돼. 이것만 알더라도 스쿼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엄청 가벼워지거든요.